14살짜리 갑이네요 14살 이상이니까 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형사 성년자예요 하교길에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행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 남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치게 한 거를 바로 과실치상이라고 하죠 남을 과실로 실수로 다치게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원래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사유가 있었죠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이걸 안 피했으면 자기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란 걸 인정을 해주죠 긴급 피난이 인정되면 이제 위법성이 없어져요 변호사는 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줬대요 아 변호사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구속요건에는 해당을 해요 남을 다치게 했어요 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거죠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불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1번 가단계에서 고인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불성립된다 범죄는 과실로도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로 다치게 해도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2번 나단계에서 정당방위로 불성립된다 정당방위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이런 걸 정당방위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위험이 닥칠 때는 긴급 피난이라는 말을 써요 3번 나단계에서 긴급 피난으로 범죄가 불성립된다 이게 정답이죠 4번 다단계에서 미성년자니까 불성립된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살을 기준으로 하죠 지금 문제에서 14라고 나왔으면 얘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5번 다단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강요된 행위니까 불성립된다 지금 누가 야 너 가서 쟤 다치게 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한 건 없었죠 그렇게 협박을 받았을 때는 다단계 책임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прил относ입니다 아 텐데요 보니